역대상 23장 6천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무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무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무이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무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양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비아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비아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실롬이시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암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하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하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스무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안에 따라 스무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재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호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다. 나답과 아비호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라하살과 이다마리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라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마리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라하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마리 자손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라하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열여섯 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마리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라하살 자손과 이다마리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라하살과 이다마리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이고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이고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이고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이고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이고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둬째는 야김이고 열셋째는 후빠이고 열넷째는 예세부압이고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째는 인멜이고 열일곱째는 해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빛에 쓰이고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해스겔이고 스물한째는 야기니고 스물둣째는 가물이고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이다.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머지 레위 자손은 아무람의 자손인 수바엘과 수바엘의 자손인 예드야와 르하비아의 가문에서 족장 르하비아의 자손인 이시야와 이스아르의 가문에서 슬로못과 슬로못의 자손인 야핫과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마다들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고 우시엘의 자손인 미가와 미가의 자손인 사밀과 미가의 아웃 이시야와 이시야의 자손인 스가려와 무라리의 자손인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야하시아의 아들인 분호가 있다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 가문에 분호와 소함과 사쿨과 이브리가 있고 마흘리 가문에는 엘르하살이 있다 엘르하살에게는 아들이 없다 기스 가문에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 있고 무시의 자손으로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 있다 이들이 가문별로 등록된 레위 자손이다 이들도 그들의 친족인 아론 자손과 마찬가지로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사람 가문의 족장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종가이든 가장 작은 집이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25장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녀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이렇게 여섯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해만 가문에는 해만의 아들인 북기아와 마따니아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니아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들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성견자 해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신벌주와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형제와 아들 열두명 셋째는 사꿀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넷째는 이슬이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여섯째는 북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여덟째는 여사여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9. 마따니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0. 시무유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1.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12. 하사비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13. 수바일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14. 마띠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열애못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열여섯째는 하나녀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스물둘째는 기딜디와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열두명이 뽑혔다 아멘 아멘 아멘